안녕하세요. 아이고. 전 회장님. 전 회장 전현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수염이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시죠? 나 검정색깔 마스크 쓴 줄 알고. 저렴 때 옛날에 경주 봤을 때 그대로 왔는데. 오랜만이야. 방성훈. 로이방. 그리고 화사. 쌈디 왔네, 쌈디. 아이고. 보는 것처럼 저렇게. 그리고 기안. 그리고 다들 고생했지만 갑작스런 저의 공백을 잘 메워주고 더 발전시켜준 우리 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. 저는 늘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얼마나 보고 싶으셨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보고 싶으시다면 손들어주세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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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 한 명을 들자마자. 아이고. 어쨌든 좋습니다. 저는 손을 들겠습니다. 저는 보고 싶습니다. 400회가니 이제 500회 때 제가 또 축하 인사를 전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분위기 포회복. 아이고. 야. 아. 왜이렇게 어색해? 노래 부르는 사람도 부끄럽고 왜이렇게 어색해? 노래 부르는 사람도 부끄럽고 왜이렇게 좁은 욕조 속에 머물렀을 때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달팽이 한 마리가 내게로 자가 와 은총 목소리 왜 쳐다보지를 못해요? 되게 어색하다 아 왜 봐야지 기카공연인데 봐야죠 소리 듣고 있어, 소리 먼 훗날에 전하고 같이 세상을 바라를 갈 거라 욕조 고맙고 고맙고 습관 멜론 그 장면